보람 관장 보람 관장인데 이거 너무 안 돼 이 관장 보람 부 근데 너무 못해 인사드리기 때문에 렛츠데이 트리블 안녕하세요 트리블이었습니다 너무 힘든데 이거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오늘부터 예뻐랐어요 언니도 많이 받으셨어요 와 답이 없네 귀엽다 2개월 반 정도만에 튜팅을 만나는데 가까이서 여러분들 오늘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오늘도 팬사 있잖아요 네 오늘도 열심히 저희는 재밌게 이기러 온다 네 고마워요 와 와 와 와 와 고마워요 여러분 좋아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온도odge 오셨었나요?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저희 샷언동 가왔겠어요. 저희 앞으로도 맨날 만나봐요. 여러분. 귀여워. 아 귀여워. 오늘 샷언동. 여러분이 둘이 너무 잘하셔서 너무 잘하셨어요. 귀여워. 워리워리 샷언동.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오늘 샷언동. 샷언동. 감사합니다. 샷언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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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. 샷언동. 1. 0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너무 고맙게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찍었었는데 저녁이 동넛아 붙잖아요? 네 태양을 위하합니다 저 위하여 붙었어요 위하여 붙인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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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잌도 고맙습니다 저도 Quem 하신 거 한 ang 다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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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